연말이라 고급진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우리 미우들에게 소소하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얇게 잘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샤임십조잉! 고급미를 좌우하는 눈의 분위기는 눈높이가 이렇게 바짝 시원하게 트인 눈보단 자연스럽게 약간 아몬드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 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이라 고급진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우리 미우들에게 소소하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여배우 스트로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데 자꾸만 화장이 과하게 되고 남들보다 좀 오바스럽게 되고 거울 때마다 막 호들짝 놀라게 되고 그런 미우들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고급진 메이크업의 특징들을 몇 가지 꿀팁처럼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꽤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이 저 포함해서 파운데이션을 왜 얇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중요성을 대강이라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얇게 올려야 되는지는 아직 좀 버퍼링이 걸리신 우리 미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너무 뻔하지만 보습감 충분히 차오른 피부고요. 카드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얇게 잘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정말 베이스 처돌이로써 그동안 사용해왔던 파운데이션이 꽤 많은데 오늘 여기서는 정말 얇게 올라가서 마치 샵에서 공들여서 받은 그런 피부 표현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으로 오늘 베이스 깔아볼게요. 이건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파운데이션이고요. 엄청 가벼운 워터벨벳 포뮬라라서 피부에 올라갈 때 정말 촉촉하고 얇게 올라가는데 마무리감은 착 달라붙어 막 결 사이사이를 블러 처리 보정해주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얇게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일수록 여러분,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파출라 사용해서 바르는 건 워낙 유명하죠? 요즘 이게 되게 핫했잖아요. 요런 파운데이션은 두껍게 올릴수록 금방 무너지고 피부 표현은 더 안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얇은 텍스처인 만큼 정말 얇게 올리셔야지 되게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파출라랑 그냥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나처럼 자,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빠르게 듣고 지나가시겠습니다. 맞아요. 광고 봤는데요. 이건 정말 듣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마침 또 이번에 이 파운데이션에 요 스파출라가 추가 증정되는 요 기획 세트가 올 영에서 단 하루 웨이크메이크 왜 이렇게 박한 거야? 하루밖에 안 주네요. 암튼 12월 16일 단 하루 오득행사로 40%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안 들으면 후회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에는 3일간 할인하는 동안 선착순 700명에게 요 스테이 픽서 팩트 요걸 증정하는 이벤트도 한다고 하네요. 당량 700명 달려간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파출라는요 사용하는 거 진짜 쉬워요. 요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잖아요. 요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손등을 썰어버리듯이 요렇게 쓱 떠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묻혀지겠죠? 한 70, 80도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샘식 조잉! 그리고 물 먹은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들겨주세요. 파운데이션이 지나가는 길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얼굴 중앙 볼 쪽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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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짜두름 인중 쪽 턱 안쪽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남은 양으로 얼굴 외곽 터치해주세요. 근데 커버력이 약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회 또 다 알려드릴게요. 코 쪽 모공도요. 스파출라로 기가 막히게 또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코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공을 채워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모공을 채워가며 스펀지로 두들겨주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1차로 커버했는데 굉장히 윤광 돌면서 피부 표현 미쳤죠? 요렇게 얇게 올려야지 결 사이사이 결광 지켜주면서 절대 절대 막 떡져 보이고 막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베이스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고급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 얇게 1차적으로 발라놓고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는 거예요. 한 겹 한 겹 패스트리처럼 얇게 올리면서 깔아줘야지 샵에서 받은 것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진짜 진짜 저는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이고 종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거든요. 진짜 샵 가면은 베이스만 몇 십 분씩 두들겨주거든요. 정말 공들여서 하세요 베이스를 이게 진짜 피부가 깨끗해야지 그 다음 색조 메이크업도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마무리를 했는데 속광 결광 다 지키면서 모공이랑 요런 부분 다 커버가 됐거든요. 어 뭐야 윤광 미쳤어 이 속광이 진짜 고급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 무지성으로 파운데이션 두껍게 올린 영상이랑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올릴 때는 촉촉하게 잘 올라갔는데 마무리감은 샥 벨벳해져요. 근데 여전히 정말 피부 속은 편안하거든요. 얘는 정말 기억하세요. 얇게 올리면 올릴수록 정말 예쁘게 고급진 표현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컨실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요런 왕여드름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 좀 더 커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컨실러도 사실 그냥 막 바르면 안 돼요. 제가 사용할 거는 제 찐템 꿀템 정말 이건 제 2년 찐템입니다. 영상에서 이것만 쓰는 거 아시죠? 이건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고요. 나름 베이스 장인으로서 얼굴에 여드름 농사 한창 잘 될 때도 이거 항상 사용했거든요. 이 컨실러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제형감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쫀쫀하면서 매끄럽게 발리고 막 마지막에 그냥 촥 달라붙는 고런 제형 때문에 정말 빈틈없이 트러블이랑 모공이 가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 제형 때문에 엄청 써왔던 거예요. 컨실러는 여러분 사실 컬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부에 올렸을 때 딱 제 피부톤과 맞는 많이 밝지 않는 옐로우 베이스 톤의 컨실러가 모공이나 붉은 여드름 그리고 흉터 같은 걸 잘 가려줄 수 있고요. 좀 더 밝은 컬러들은 피부톤에 맞게 선택하셔서 얼굴 안쪽 부분 위주로 모공 커버나 결 커버 해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고급진 메이크업 해줄 때 모공도 사실 가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공 막 벌려져 있으면 벌려져 있다? 약간 어감이 좀 그렇네요.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모금미와 상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파데 바르기 전에 특히나 심한 요 얼굴 안쪽 나비존 부분 모공 채워주는 용도로 뭉뚝한 브러쉬에 요 컨실러를 묻혀서 얇게 올려 커버를 탁탁탁탁 둥글게 둥글게 굴리면서 커버를 해주시면 파운데이션은 막 두껍게 한두 겹 두세 겹 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고급진 베이스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잡티 커버 해줄 때 이건 진짜 제 꿀팁인데요 여러분. 여기 드러운 부분 있죠? 어느 순간 굳어있는 애들 요 애들을 사용해서 가려주면 한방에 가려져요. 보이시죠? 팟 컨실러만큼이나 높은 커버력 그리고 더 매끄럽게 커버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봐. 한방에 가려지죠? 무조건 브러쉬 사용해서 국소 부위에만 요렇게 얇게 올려서 커버를 해주셔야지 요 얇은 피부 표현을 절대 망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또 중요한 파우더 세팅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아까 우리 공들여서 얇게 올린 이 파운데이션 요 피부 표현 있죠? 요 피부 표현의 결광이나 요 속광들을 절대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고운 놈들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보다는 투명한 컬러의 파우더를 추천해요. 요런게 들뜸 없고 막 뭉쳐서 얼룩덜룩해지지 않거든요. 이 파우더 자체가 이 파데랑 궁합도 좋더라고요. 같은 외매 제품이라 그런지. 요거 브러쉬에요. 둥글게 묻혀주세요.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한번 덜어내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나비존 부분. 여기는 광이 있어봤자 개기름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쉐딩이 지나가는 쉐딩 길이라 하죠. 저는 쉐딩 로드라고 하거든요. 요 쉐딩 로드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골고루 올리기 위해서 눈두덩이와 아이브로우 부분 유분기를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실러 올렸던 부분들이나 얼굴 외곽 중요하고요. 턱 밑에. 여기는 쉐딩 뭉치기 진짜 쉽거든요. 같이 기초 케어하면서 여기도 로션 발라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유분기 그대로 냅두고 바로 쉐딩 파우더 올려주면 100% 뭉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파우더에 남은 양으로 둥글게 손을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볼 쪽을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유분감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요 속광 결광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고급지게 피부 표현 잘했죠. 오 나 너무 잘했는데? 방금 사용한 요 피카소 브러쉬 조금 가격대가 있으니까 요건 필리밀리 에스 파우더 브러쉬고 거의 비슷해요 질감이. 퀄리티가 엄청 좋은 갓성비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사용한 브러쉬의 느낌을 똑같이 낼 수 있는 브러쉬에요. 자 여러분 이제 쉐딩 바로 넘어갈게요. 쉐딩도 조각 쉐딩을 해줘야 되는데 또 고급지게 분위기 챙겨야 되잖아요. 먼저 코 쉐딩부터 할 건데 코 쉐딩 하실 땐 무조건 제일 연한 색상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둥글게 묻혀야 돼요. 연한 색상이라도 한번 털어내시고 여기 있죠? 아이홀 둥글게 따라오면서 아이홀 앞쪽 터치해주고 코끝 잡고 꼭 코끝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비주 부분 콧망울 감싸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쉐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일자로 쉐딩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럼 뮤지컬 배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드톤이랑 딥톤 섞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는데 눈두덩이 한번 같이 쓸게요. 코벽 꼭 이렇게 같이 쓸어주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내 그림자 같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소프트웜 컬러로 턱 쉐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턱 쉐딩을 약간 귀티나 보이게 칠려면 귀 밑 살짝 각을 주세요. 여기 너무 칠해버리면 약간 턱시험 같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각을 좀 주시고 턱이 조금 U라인이 고급스럽거든요. 저는 턱 끝이 뾰족한 편이라 약간 쳐야 돼요. 광대 살짝 쳐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컨터링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바로 색조부터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고급미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거면 색조는 무조건 로지나 뮤트, 그리고 베이지 컬러 이 컬러들이 굉장히 고급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컬러들을 사용해볼 건데 약간 로지랑 뮤트 느낌으로 가서 굳이 치우치자면 쿨톤? 뮤트 뮤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앤티크 로즈 사용할게요. 뮤트한 로즈 컬러 색상이에요. 최대한 많이 덜어내가지고 눈 뒤쪽에서부터 눈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살짝 눈 뒤쪽을 조금 길게 뺄게요. 그리고 눈 떴을 때 조금 나올 정도? 쌍꺼풀 윗선으로 나올 정도로만 칠해주세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브러쉬 끝부분을 잡고 흔들흔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컬러감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웨이크메이크의 뉴트럴 블러링 섀도우를 사용해서 뉴트럴한 월넛 컬러랑 그리고 밝은 코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최대한 최대한 브러쉬에 많이 털어내세요. 아까 쌍꺼풀 라인 위주로 앤티크 로즈 발라줬으니까 이 위쪽으로 살짝 블렌딩하면서 눈을 길게 한 번 더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한 앤티크 로즈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조그만 브러쉬를 준비하세요. 눈 삼각존 부분에서 연장해주면서 눈 뒤쪽을 살짝 넓히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이 컬러 눈 앞쪽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이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에서부터 음영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속눈썹 가까이 아주 진짜 가까이 얇은 브러쉬로 얇은 음영을 줄게요. 꼬리 살짝 강조해주면서 음영 쌓아 올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속눈썹 콕콕콕 찍어줄게요. 그래서 점점 꼬리랑 살짝 이어지기 언더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아이라인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뮤티드 브라운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얇게 그려지는 펜슬 라이너고요. 저는 빽빽하게 채우지 않으려고 듬성듬성 약간 도장 스탬프 찍듯이 군데군데 속눈썹 많이 빈 곳만 살짝 터치를 해주고 앞머리 살짝 그리고 여기 눈 끝 지점은 살짝 올려서 띄어서 그릴게요. 그리고 내 눈 길이대로 그대로 빼줍니다. 요정도? 요거는 진짜 메이크업 샵에서 쓴다고 하는 섀도우인데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아이라인 풀어줄 때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이에요. 방금 그려준 라인에 정말 가깝게 다시 한번 속눈썹 위주로 라인을 풀어주고 음영을 끝에서는 무게감 있게 올려주면서 꼬리를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이라인이 동떨어진 느낌이 들면 고급미와는 많이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이 작업은 꼭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귀차니즘이 저보다 심하시더라도 요거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쉬머 섀도우를 사용합니다. 펄떼이가 막 크고 화려한 펄들보단 역시 요런 좀 쉬머한 타입이 고급진 메이크업에 더 어울리거든요? 눈 앞머리 쪽 올려주고 그리고 이어서 눈 중앙 애교살 쪽 칙칙한 부분을 살짝 감싸줍니다. 골드 베이스인데 실버 펄이 있는 되게 오묘한 느낌의 글리터를 눈 앞쪽에 살짝 올려줄게요. 요정도? 두껍게 말고 얇게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속눈썹을 붙일 때 너무 바짝바짝 인형처럼 붙여버리면 고급미와 전혀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꿀팁인데 고급미를 좌우하는 눈의 분위기는 상흥검이 동그란 눈높이가 이렇게 바짝 시원하게 트인 눈보단 자연스럽게 약간 아몬드 모양으로 슉 흘러가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우리 약간 눈빛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 뭐해? 약간 그런 개슴츠리한 눈매가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없는 부분에만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눈 앞쪽에는 9mm 붙이고 뒤쪽에는 10mm를 좀 듬성듬성 붙여서 눈이 길어보이게 만들어줄게요. 뒤쪽으로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애쉬브라운 컬러 가져갔거든요. 고급미 메이크업에서는 블랙처럼 확 티나는 그런 선명한 마스카라도 좋지만 좀 이렇게 그윽하게 연출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가 좋더라고요. 뿌리부터 촘촘하게 올려서 그윽하게 연출해볼게요. 언더도 최대한 뭉치지 않게 예쁘게 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사실 고급진 메이크업에서는 톤온톤 맞춰주면 되게 고급져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에서 이미 약간 로즈 계열을 썼으니까 볼에서도 좀 뉴트럴한 색감의 로즈 컬러를 쓰고 싶은데 저는 통일감을 위해서 이 앤티크 로즈를 함께 사용할 거예요. 근데 얘만 사용하면 진짜 구운 빵처럼 아주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밝은 핑크 뉴트럴 블러셔를 섞어줄 거거든요. 여기 광대 살짝 아래에서 들어오면서 되게 고급미 있어 보이죠? 오! 너무 예쁘다! 립은 오버립 먼저 해줄게요. 이 오버립은 하트 퍼센트 로즈 베이지 컬러고요. 너무 입술 두꺼워져도 고급미랑은 살짝 멀어지니까 최대한 입술 안쪽에 포인트 컬러랑 이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만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블러셔 있죠? 입술 라인 쪽에 묻혀주세요.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멘션의 포이즈라는 핑크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건 진짜 좀 누리예요. 너무 고급스러워. 이 컬러 진짜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이게 조금 포인트인데요. 이게 나스의 집시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MLBB인데 엄청 뮤트한 느낌이라서 근데 이거는 좀 색깔이 쨍하니까 이 느낌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이 가운데에 찍어주시고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컬러를 퍼트려주시면 돼요. 너무 매트하기만 하면 또 요즘 트렌드에 안 맞잖아요. 요즘 트렌드에 약간 또 글로시 립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글로시 립은 무드 베이지 컬러 발라주는 거예요. 좀 투명한 베이지 색이라 이거 봐요. 색이 뭐야 나 발랐어 방금? 발랐나? 얘로 색감 살짝 죽이면서 입술이 윤기나게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입술 전체에 발라버리면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제일 통통한 부분 위주로만 살짝 묻혀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메이크 베이크 사용할 거고요. 이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잖아요. 저는 그냥 다 묻혀버립니다. 왜냐면요. 그냥 편하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고 데일리에 사용할 수 있는 되게 고급진 펄광이 나오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마부터 살짝 꺼진 데 해주고 아마도 여기가 낮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올려주시고 입자로 쫙 그어주지 마시고요. 코끝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빛을 내주세요. 이 하이라이터가 살짝 이렇게 볼에 발라주면 내가 촉촉한 메이크업 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되거든요? 입술 산에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눈 앞머리에 그리고 눈 앞쪽 아이홀에 살짝 연결 오묘하게 달라지죠? 자 이제 눈썹 마지막으로 그릴 건데요. 쉐딩 컬러에서 제일 진한 컬러를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자연스럽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막 눈썹이 짱구는 눈썹이면 안 되잖아요? 밑작업으로 이렇게 쉐딩 한번 깔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드한 재질의 내추럴 그레이 색상 브로우로 눈썹 밑을 먼저 그리고 눈썹 산을 살짝 살려줄게요. 일자 눈썹보다는 살짝 산이 있는 눈썹이 고급적 보이거든요. 눈썹 중앙에서 앞쪽으로 빗어가면서 눈 앞머리를 살짝 채워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를 열나게 조지세요. 이렇게 해주면 눈 앞머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비어있는 이런 눈썹 부분 있잖아요. 저 웨이크메이크 이 투명한 음영 라이너로 눈썹 앞머리 털을 그려줄게요. 털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꼭 빗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아닌가요? 아주 아주 고급져 보이는 메이크업을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 피부 표현부터 이 눈 화장까지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배우 제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지금 사실 새벽이요. 새벽 5시 35분이에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너무 졸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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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uğ